얼른 먹어, 파트다슈. 예쁜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좀 먹어,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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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감히 고참히 먹을 걸 주는데 안 먹어! 얼른 먹는다, 실시! 김탄병님, 지금 돼지랑 뭐 하시는 겁니까? 돼지? 이 자식의 개념을 상실했구만. 감히 고참 않게 돼지? 고참이라니, 그게 무슨... 우리 파트라슈가 부대와서 짬밥을 먹었지 어느덧 6개월이 넘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일병. 다시 말해, 네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고참이란 말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뭐하나? 고참을 봤으면 병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파트라슈 일병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충성! 하하하하! 파트라슈 일병. 뭐라고? 신병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개미만 하다고. 뭐하나? 목소리가 작다잖아! 충성! 하... 다시. 충성! 다시. 충성! 다시. 충성! 다시. 다시. 충성! 이런 젠장! 말년에 낙엽을 쓴다니. 내일이면 또 떨어질 낙엽을 말년에 쓸고 있다니! 참 말 많으시네. 말년이 무슨 벼슬입니까? 뭐야 이 자식아! 자식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맨날 떨어질 낙엽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 이들! 이번 주 토요일에 부대회식이 있다는 거 알고들 있나? 어? 정말입니까? 그럼 간만에 막걸리도 한 잔? 막걸리? 막걸리? 군대에서 술도 마실 수 있습니까? 부대회식은 공식적으로 음주가 허락되는 날이다. 하지만 긴장 바짝하도록! 정의병 첫 회식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자 앉아 받아라. 자 우리 이 회식 때리를 마련해준 사장자님하고 사진 한 번 찍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장님!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오케 오케! 아우 사진 찍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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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아우! 아우! 그래서 정의병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대대장님 별명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셨냐? 다행히도. 사단장님과 대대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잘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 후 부처님 같은 대대장님을 분노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때려 때려 때려! 야 잘하네. 이번에 김상경. 야 김상경 너 축구 안 하냐? 점 빼고 하십시오. 파트라시 등을 꺼줘야 됩니다. 뭐라고? 뭐라고 파트라슈? 엉덩이가 간지럽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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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엉덩이를 긁어줄게. 이 사이코 같은 놈. 주석 주석! 내일 회식 때 니들 먹을 막걸리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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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돼지는 살이 좀 올랐나? 바트라 씨 말입니까? 녀석이 요즘 편식이 심해서 좀 말랐습니다. 뭐라고?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내일까지 준비해놔라잉? 행보관님, 준비라니 그게 무슨... 무슨 준비는 무슨 준비고? 내일 회식 때 먹을 안주 준비이지? 행보관님! 먹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돼지! 회식 때 먹을려고 지금까지 키운 기다! 몰랐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밥 많이 먹여가지고 살 좀 팍팍 찌는 거 안 캔나 내가! 행보관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바트라 씨는 우리 식구랑 다 먹습니다! 식구는 뭐생! 스템스님 말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손질해놔라! 가, 가! 행보관님! 뭐하라고, 빨리 가자! 뭐? 조심하라, 나랑. 말 좀 안 돼... 말 좀 안 돼... 말 좀 안 돼! 우리 바트라 씨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많이 먹어.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많이 먹어. 피하나다. 김상빈! 한 번 키워보거라! 이제부터 너를 파트라시라고 부르겠다. 파트라시 많이 먹어. 자, 이게 오게. 선물. 기다려봐, 형이 채워줄게. 예쁘지? 파트라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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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를 보내줄 시간이다. 아티비다. 10분만 딱 10분만. 너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벌써 10분만 10분만 한 게 3시간째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행복원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 잠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파트라 씨는 뒷다리가 짧아서 빨리 못 뛰니까. 천천히 끌고 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쉽게 잘 놀라니까. 태도로 힘에 큰 소리는 치지 말아주시고. 더 가려워하는 걸 못 참으니까. 낑낑거리면. 꼭 긁어주십시오. 특히. 엉덩이를 제일 많이 가려워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박박 긁어주십시오. 그래.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하며. 그대라는 걸 알기엔. 난 믿고 있기에. 가자 파트라 씨. 뭐 돌아오고 있어. 야 파트라 씨. 가자 파트라 씨. 들어 놔줘. 파트라 씨 가자. 설마 네 vigil. 인가 파트라 씨 logically results. 좋아 참 봐 참 받아σε 그렇지. 야. ista. 사엿이야 손아처. 뭐하는거야? 너 막혀! 도착해서 잡아라! 잡아봐! 잡아라! 먹으라고 한다. 너 막혀! 밖으로 와. 바트라시아! 바트라시아! 바트라시아... 바트라시아!